비명계, 친문계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하위 20% 이내에 다 포함됐다는 건 사실은 이 공천의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에 다 포함이 돼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들을 해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공천심사의 기준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 친문계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하위 20% 이내에 다 포함됐다는 건 사실은 이 공천의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리고 특정 개파의 사람들만 구원해주고 구제해주는 개파적 공천에 머물러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분야들한테 답변을 했는데요. 뭐 제가 어느 분을 아끼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속칭 비명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들이 이번 하위 20%와 하위 20%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위 20% 통보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와 소통하십니까? 아니요.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어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지 저도 확실히 쓰지 않았고요. 그 과정기들한테 대신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인 분이 오늘 홍영표 의원회에서 모이셨잖아요. 그 NCMV에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모여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늦춘 것도 사실은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시간은 잡아놨지만 일정을 뒤늦게 알아서 그 일정을 참여하고 온 것이고요. 단체 행동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당의 공천이 과연 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가장 앞세웠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망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공감들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나 후배인대에 어떤 탈탈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그런 하위 10% 20%를 통보받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통보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아마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임혁재 담당위원장의 통보를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께는 거기에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셨는지 사원 설명을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알고 싶으신지 어제 점심시간쯤에 전화가 왔었고요. 드라이하게 어쨌든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드라이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제 문제제기는 안 하신 것입니까? 글쎄요. 우리 임혁백 공관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천에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작금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그분께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혁백 국권위원장님은 어떤 등에 그렇게까지 하위 10%가 됐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고요. 그냥 어쨌든 당의 공천심사 결과 하위 10%에 들었다는 포괄적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의원들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결국 정성 평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을 텐데 정성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후보자 개인에게는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담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한다. 부산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원칙과 상식에서 제가 당의 남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시면 저는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 안에서 우리 민주당이 혁신과 통합의 정당 그리고 세 분 대통령의 정신이 오롯이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제 다짐의 목소리였고요. 그것이 공천이 되냐 안 되냐 아니면 하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기자회견을 김학의 국방위원장에 인사별당과 상대는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를 제가 공천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의 과정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과연 누군지 누구인지 어느 특정한 부류인지 아니면 모두단지 아니면 후보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후보가 선거의 책임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분들이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 뵙지는 못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대여섯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거 좀 더 하시다고 하시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